실내치침을 하려면 그만한 대가가 따르겠죠. 여기 대가요? 좋은 분 아닌 거 아니에요, 거기서. 누군가 실내치침을 선택하면 멤버 중 한 명은 야야. 텐트 없이 야외에서 야외 지침을 해야 합니다. 텐트 없이요? 벌레 보셨잖아요. 여기 상식이 안 좋아요. 야야는 백캠에서 산속으로 5분 정도 들어간 외단 곳에서 자야 합니다. 최악이야. 천막 있는 곳에서 지붕 있는 곳에서. 어찌 됐건 지붕 있는지 아야 해. 여기 산채생이 있다든지? 그럼. 잠시 후 한 명씩 방으로 들어와서 선택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. 그렇다고 아니 근데 만약에 들어가서 나를 실내치침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나를 실내치침이 되는 거야? 그건 다 방 안에 들어오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배신각이야. 아니 내가 같이 할 거야. 같이 할 거야. 대화 좀 하다가 참 되잖아. 사실 배신장은 이쪽이잖아. 배신장은 이쪽이잖아. 배신장은 이쪽이잖아. 배신장은 이쪽이잖아. 배신장은 이쪽이잖아. 동맹이 내일을 다 썼어. 동맹이 내일을 다 썼어. 배신장은 명적이 있네. 배신장은 맨날 이쪽이잖아. 배신장은 맨날 이쪽이잖아. 미안해 그동안. 근데 오늘까지 그러진 않을 거야. 진심이야? 형 저 배우에요. 어? 배우니까 왜 그러지? 고준말라는 뜻이잖아. 내가 고준말라는 뜻이잖아. 내가 고준말라는 뜻이잖아. 진심이란 말이야 진심. 아 그래요? 형 혹시 호명하면 들어와서. 우리 어리잖아요. 우리 다 좋은데 우리. 님끼리. 이렇게 불멍 때리고. 그래. 다 같이 야외 가자. 근데 누가 하나 배신 때리지 말고. 딘딘씨. 누구야? 딘딘씨 들어오세요. 야. 진짜 재밌게 하지 말자. 진짜로.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웃어. 재미도 웃는 걸 있어. 나 버러갈 때 나온다고? 네가? 나 안 해요. 이러고 나와. 나는 일관적으로 듣지도 않을 거야. 아 나 실례야 나는 원래. 아 나 실례야 나는 원래. 아 나 실례야 나는 원래. 딘딘씨 형태들과 함께 야외 지침을 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실례 지침을 선택하고 멤버 한 명을 야야로 보내겠습니까? 보시다시피 앞에 또 이 뽑기를 통해 야야 멤버가 별동됩니다. 모든 멤버가 선택을 마친 후에 함께 열어볼 예정이니까 그 전까지는 열어보면 안 되고요.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. 근데 내가 궁금했어. 내가 내가 신뢰치침한다고 그랬어. 내가 뽑았잖아요. 다른 사람이 와서 뽑았는데 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. 그럼 난 신뢰치침한다고 그러고 야외로 빠지는 거야. 그럴 수도 있죠. 그럼 나는 신뢰하기로 했다가 야외로 빠지는 거야. 그럴 수도 있는 거지. 오늘 너무 따뜻했잖아.